하나, 둘, 셋! 싸디, 갑옷! 헬로! 오늘 또 우등칭하게 비가 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비가 엄청 내리는 것 같은데 진짜 4시부터 그냥 주구장창 내리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기 어디죠? 여기는 짤런 꼬롱 삼스까오! 여기 위치해서 7분 거리에 쌈량이 있고 7분 거리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이 아이콘시엄! 안녕하세요! 제가 또 맛집을 찾아왔죠. 검색해서 우리 군파라미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파라미님 맛있는 것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 아이디어 상! 잠깐 지나왔는데 맛집의 향이 나더라고요. 여기 식당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살짝 태국이랑 중국 퀴즈음식으로 되게 맛있는 집이라고 소개받아서 왔는데요. 또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빨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가자! 짜잔! 모델이신가요? 유행끼! 사장님! 이거 뭐라고요? 유행끼입니다, 유행끼. 노 다레끼! 노 다레끼! 아니요, 아니요. 어, 근데 잠시만요. 여기 뭔가요? 어, 맞아. 오케이. 여기가 다가가가가가가가. 이곳에 다가가가가. 오, 좋죠? 오, 마치 중국. 중국에 놀러 온 사람처럼. 아, 마치 중국. 중국에 놀러 온 사람처럼. 이번엔 잠깐만. 여기가 60년된 집이에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좀 늦게까지 하시네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해 얼른 기대가 됩니다 빨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좀 안 찍어 왔어 쓰레기인데 쓰레기? 쓰레기 이라는데 여기 집에 어떤 게 맛있는지 물어물어 와서 왔는데 요거 꿈픽파오 라는 음식입니다 따라란 역시 노란색이랑 빨간색 이 조합은 맛집이라는 의미야 틀림없다 여러분 또 이제 메뉴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봐주세요 메뉴가 신뢰인듯 신뢰아닌 신뢰같은거 제일 중요한 거는 베스트 메뉴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직원분께 여쭤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추천 메뉴야? 그럼 몇 개 시키고 이거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완 고기 안하니까? 네낭고 메뉴인데 힛듀와 사이콘 바비틸 자랑 모터 뼈완 모터 뼈완? 오오오 모터 뼈완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빅남빵 락커 시푸드 오늘 좀 귀엽네요 원했어요 기훈이 착시한 거 입고 오늘 착시한 거 입고 착시한 거? 오늘 착시한 옷 입고 보여줘요 되게 두패 이거 본인인가요? 마렌 마렌 아우 아우 족수요리는 입구 쪽에 이렇게 있고 안에 간을 찢어서 따로 요리하는 공간이 테이블과 가까이 있어서 오픈 키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반칙하시고 바로 튀기고 바로 볶고 이러시는 거 같아 독특한 게 테이블보다 요리하는 주방이 더 커요 원래는 이 침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곧 닫을 때 돼가지고 다 갖다 놀거라구요 와우 와 마파두부 같은 느낌 마늘인가 이건? 뭐는가 마파두부 같다 그치 근데 뭔가 떡볶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미끼요 아우 나 자꾸 침 보여 주문과 동시에 바로 얘도가 들어가고 분위기는 좀 옛날 고전 분위기인데 이 시스템은 현대의 진짜 큰 레스토랑 주문 모더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맞아 와 이거 비주얼 미쳤어 이게 갓 튀겨가지고 지금 빠삭빠삭해 보여 지금 엄청 여기 똥냥꼬 한번 보여드려봐 오케이 여기 속이 너무 알차 짠 잘 먹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때문에 나 옷 벗어야 되겠다 심순해서 더워 그리고 이거 소리 들릴지 모르겠지만 옆에 바로 셰프님이 운동하고 계셔가지고 열기가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근데 힘 엄청 좋으셔 근데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좀 비싹비싹해? 중국 음식 같아 그냥 그치 중국 식당 온 거 같아 진짜 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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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걸한테는 안 매워 보이는데 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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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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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매콤하다 근데 그래? 응 이것도 매콤한데 나 그래? 응 우와 이거 진짜 팍팍팍 먹는 느낌 나 진짜 그냥 소스는 매운 탕수육이야 맛있는 매운 탕수육 야채도 같이 하나 와 와 와 와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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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싸고 맵고 감칠맛 나고 맛있어 와 신기하다 근데 순간 면치기해서 걸릴 때는 매콤한 향 나지 않아? 그렇게 냈어 안 매워 보이는데 안 매워 보이는데 약간 매콤한 향 있어 이거 뭐 수제비여? 뭐야 이거 그거구나 원래 튀김으로도 먹는 아 맞아요 저희 하나 할게요 화이트 면 되게 독특한데? 여기 애도 넣는 게 맛있어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독특하다 오묘하게 섞였어 태국 음식이랑 오묘하게 섞였어 그래서 이거 딱 먹어보고 와 여기 이런 국수 이런 물 있는 국수 같이 먹어도 맛있게 생각했다 여기 이거 괜찮습니다 아우 이거 따봉 여기 추천해준 친구가 사실 촬영하러 가지 말래 왜왜 그냥 고집만 알고 싶은 사람 많아질까봐 우리 영상 보고 또 사람이 많아질까봐 못 먹을거라 도독하지 근데 그럴 각이야 지금 근데 너무 맛있는데 한국인이 좋아할 좋아할 만한 음식들만 있고 맛있지? 맛있지? 고기 완전 부드러워 고기 묻었다 고기 묻었다 진짜 한국 매운 탕수육이랑 똑같은데 조금 틀린 점은 그냥 고기를 질차해 한국은 고기가 더 두툼하다면 그쵸 이거는 뭔가 돼지 껍질 같은 느낌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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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을 때 턱에 무리가 안가서 좋아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사천 탕수육? 맞아요 맞아요 메인덤 드셔보세요 이거 메인? 건드려야 돼? 그럼요 신기하게 여기는 새우튀김에 모닝글로리를 같이 볶아서 주시네 사장님이 이거 타파이브를 하지 않았어? 모닝글로리는 한 줄 두 줄 먹는 거 아닙니다 굿모닝 굿모닝 그냥 표정에서 웃겨져 저는 맛보시고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냥 밥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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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그 태국식 모닝글로리와 여기의 모닝글로리 느낌이 좀 다른가요? 똑같은데요? 아 똑같은데요? 그냥 팍쿠파이댄 그거 같아? 그건 고추 한국 치킨 그 소스 느낌? 고추 100마리 먹을 수 있어요 징 징 음식만 보면 되게 단순한데 되게 맛있네 역시 탑 파이브 역시 가게 탑 파이브 노하 르카 노하 노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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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깜빵이 아니냐 와 고추 꼬랑주 시켜라 마 미쳤다 진짜 이거 고추 치킨 아니냐고 간장 맛 어? 그 느낌이야? 어 그래? 근데 뼈가 있어 어? 아 그래? 냄새가 그건데? 고추 치킨 오리지널 립입니다 립 블루네? 시콩 우 와 기윤이 얘기 안 했으면 다들 이? 이 아작날 뻔했네 오덜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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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진짜 완전 생뼈인데? 야 생뼈다 야 나 진짜 여기 치킨집이랑 비교하기 싫은데 야 여기는 맛초뼈이고 이거는 교촌 치킨 오리지널이야 와 엄청 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얘 완전 매력 야채 짱이다 꽝뚱꽝뚱 여기도 식감 맛집이네 응 이분들 그냥 진짜 식사하시는데요? 지금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진짜로 뻥한 친구가 한 끼도 안 먹었어 아우 얼마나 맛있겠어 지금 와 태국의 모양이죠? 와 세계 10대 음식 중 네 하나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똥냥인가? 왜왜왜 어떻길래 되게 부드러워 향은 똥냥 향이 다 있어 근데 우리가 로컬에서 먹었던 그런 똥냥 맛이 아니라 숫부 같아 보통 똥냥꾼 먹으면 밥을 먹잖아 근데 그냥 국물만 들어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9대 음식 믿거나 맘이거나 궁금하다 또 똥냥이 또 일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달아 좀 달아 좀 달아 안에 항상 로컬에서 먹던 그런 똥냥의 느낌이 아니고 단 맛이 강한 똥냥꾼 거부감이 없어 그래서 기훈이가 더 좋아하나 보다 달달한 게 버터의 향도 있는 거 같고 오 맞지? 오 엄청 부드러워 그치? 사실 오리지널 똥냥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맛이야 그래서 누구나 왔을 때 좀 똥냥 도전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도전해보면 너무 좋을 거 같아 외국인이 못먹는 똥냥 특유의 향을 잡았어 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요거에는 시프트 소스를 같이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예쁜 거 같아 응 피파오 감사합니다 라콜라 불타오 좀 달라 좀 달아 좀 달아 캄디아오 짜자이마이 루아다 루아 음 음 음 진짜 맛있게 난다 음 상임 줘야 돼 이게 진짜 밥도둑 치킨 옷에 카레 가루도 살짝 섞은 거 같기는 해 카레 향이 난다 색깔의 마스크 음 그러게 여러분 여기는 진짜 흰밥으로 치킨 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 너무 잘 어울려요 태국 현지 분들도 이런 맛을 좋아하시려나? 엄청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하실 거야 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국 분들이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음 여긴 타일찐이라고 하면 한국을 뭐라 해야지 까올리찐이라고 해야 되나? 까옷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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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에 고춧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 아 위에서 더 맵게? 네 나 어떡하지 나 벌써 내 마음속에 1등 매겨 놓고 먹고 있어 아 그래? 아 이거 너무 압도적이야 음 음 음 요즘 해야되네 앞으로는 음 음 이거는 감출 수 없는 한국의 간장 치킨 맛이야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런 맛을 60년 전부터 냈다는 거 아니여 그치 내가 봤을 때 한국 치킨집 회사 관계자분들 소스 개발하는데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하나 다 드셔보면 새로운 맛을 딱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하러 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우리는 상상 줘야 돼 상상 줘야지 뭐 상까진 필요 없고 구독 한 번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보욱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알람été 간장소스까지! 간장소스 형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봐라! 이게 상큼한 맛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그 탕수육 소시 맛이야.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탕수육 소스야. 이게 중국 국으로 빵도 먹고 음식은 먹어요. 또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잔이네. 맛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과 이 버전과 이 버전이 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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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s? 아하 새고 오시면 요리가 중요하지만 소스가 더 중요합니다. 새고 안주먹자. 왜요? 아니 얘네 왜요? 우리 이것까지 먹으면 눈치 보여. 새고 오신 분들은 나처럼 코끼리받이 딱 있어요. 대충 나오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가면 돼 무조건 우리 무조건 여기서 먹고 아이콘시장 가셔도 되고 차이나타운 가셔도 되고 저서산에까지도 맛있어 못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일본 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에 일본 분들 보고 계시다 여기 드시고 맛평가 댓글로 일본어도 괜찮으니까 맛평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짭조름함의 정도는 어떤 거 같아요? 밥이 없으면 딱 밥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밥이야 그런 김에 콜라나 시켜주시겠습니까? 바로 아까 펩시 거다 펩시 옛날에 거 알았지? 펩시맨 그런 것도 있어? 어? 있었던 거 같은데? 어 맞아 있었던 거 같은데? 쫄쫄이 있고 어 기분 좋으면 얘 생각난다니까 이렇게 한순간 비리처럼 그냥 다 먹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거든? 근데 꼭 여자들은 가끔씩 계속 먹어 그런 사람들이 살쪄 근데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냐고 비결이 뭐냐고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어떤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은 진짜 좀 속섭한 댓글도 가끔 있긴 있어 왜 한 글자만 뺐냐 얼마나 귀찮았어요 얼마나 귀찮았으면 이제 한 글자만 빼는 거냐 다 보고 있습니다 CC 눌러주시면 돼요 영상 그 약간 저런 자막을 한번 좀 바꿔봤어요 저희 CC에 정말 정석 거 만든 자막들 쫙 있으니까 일단 글자 크기를 크게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태국분들이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소통을 많이 하니까 태국어를 봤을 때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으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을 관심있지 않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런 문화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뿐입니다 절대 귀찮거나 서운하라고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CC 누르시고 핸드폰을 가로로 딱 보시면 아주 네 잘 보입니다 그것이 최적화가 될 게 한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피드백 언제든지 아 맞아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뿅뿅 뿅 자기가 이제 슬슬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저희도 빨리 닫고 고맙습니다 호응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안에는 실내입니다 실내에 에어컨도 있어서 와 미라에서 너무 이쁘다 이거 다 달라 이거 가져가고 싶어 너무 이뻐 구찌 아니야? 행.. 행기 공포 공포 그리고 상상한 뉴 행기 공포 오 아버지가 받으셔서 하신 게 뉴 행기 그러니까 3대 인onen 외 Dalidge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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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ca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이거 안 되다가? 뭔가 또 우리 영화 보고 나온 듯한 느낌이야? 어 지금! 자 중국 음식 먹는 김에 중국 디저트 갈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어 예! 아직 아무도 싶어! 디저트 먹으러 하나 둘 셋! 가시죠! 테마 블라이빙! 아 봉쌍이구나! 원래 그냥 중국 생이네 그냥! 야 우리 촬영하시라고 조명해 주세요! 봐봐 해! 봐봐! 맨 봐라! 맨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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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동이야! 자동이 아니고! 충돌 자랑하는 거! 아저씨가 알아! 야 카메라 빙대어! 너 카메라 보라고! 카메라 봐봐! 뭔가 분주해! 운전보다 지금 이 세팅이 바쁘죠? 에이! 가뿌 가뿌! 자! 배터리가 없군요! 급하게 껐어! 아 진짜! 오! 스피커가 바뀌었어! 아! 너무 좋다! 오! 오! 할리다 할리! 우와! 멋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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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여기야 여기! 오! 디저트 집입니다! 오! 와! 길 진짜 길다! 여기는 여러분 1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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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원 디니터 곳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매일 일요일마다 갔는데 아 여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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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오! 어떡해! 우와! 참고해! 오! 오! 이거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여기 메뉴판이 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맞아! 한국 분들 여기 영어도 있으니까 영어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은 메뉴는 인스타그램에 여기 적어가지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유나 너 진짜 징그러워지지 너 꼭 빠질라 그래 얘가 가끔 나와 도우면 얘도 나와 또 엄청 튀어나와있네 깜짝 놀랐잖아 부쳐진거야? 설마? 아니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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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이 오토바이 좋아하시나보네 오토바이 진짜 크다 나 저런거 갖고싶은데 투어용 오토바이잖아 태국 디저트 찍으면 흰색이야 흰색이 형의 핑크야 아 뭐야 이거 뿌렁이서 먹는거야 근데 뿌렁이서 먹는거긴 해 설탕인거? 설탕? 이거는 시럽? 시럽같아 한번 먹어봐야지 짜다 짜고 닳지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니스프리 그린티 너 은행 좋아하냐? 네 한국에 은행나무가 되게 많아 근데 그 은행이 열매가 많아 냄새 나잖아 그치? 난 안맡어봤어 아직 표정봐 표정봐 어떻게 표현해 진짜 단분이 있는데 그 지역에 단분이 있어요 아 그래? 그걸 태국 요구로 표현하면 뭐해? 만약에 그 냄새를 태국 요구로 표현하게 되면 내 스탑 내 스탑 오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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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왓과 오왓 오왓다 우와! 엄청 커! 김샤 봐. 사이콘는 사발로 들어야 돼. 한번 먹어봐. 궁금하다! 그냥 우유인지 메일줄. 네가 좋아하는 맛? 싫어하는 맛이야 이거? 어, 약간 효소니. 살짝 집에 도착하면 화장실 갈 그런 맛? 내가 왜냐면 우유입니까.. 그거 좀 어서 먹어봐. 아니 근데 충분히 다 나네. 다일 날어? 부알로이 한 번 드셔보세요 이게 부알로이야 이름이 부알로이 라는 거거든?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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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되게 쫀쫀쫀한 관계에 떡이야 약간 촛딱한 걸로 만든 거거든 이거 국물 맛있어 이게 두유인가 홍두유인가? 맞을걸 남따후 두유가 맞긴 한데 그냥 생두유가 아니고 엄청 단 두유였나 왜 이거 넣어야 되는지 알겠다 아 설탕 번호? 국물만 먹으면 설탕이 필요 없는데 아 이런 거 먹을 때 이런 거 부알로이가 코코넛 그거랑 같이 먹거든? 아 그래? 닌들라? 허이 찐나 넣어야 돼 혼나 맛있다 이거 그리고 이 집은 이게 메인이에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이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무엇인가요? 송편이야 송편? 송편이야 송편이랑 똑같아 엄청 맛있네 이거 하나 먹어봐야 돼? 안 돼 송편 먹어봐 오 송편 송편 신나 오 귀한 거를 네 얼음이 잘 안 부셔진다 너무 이쁘게 생겼지 않냐? 동글동글해 동글동글해 오오오오 진짜 진짜 디오리 후라이 쇼핑을 얘만 다 듣고 싶은 거를 오우 퍽 퍽 소리 났어 거뭇개인데 거뭇개 야 이거 개구리 아니지? 또 먹는 거 아니야? 안 녹아 이거 왜 깨물어 먹어? 콘크리트 차갑게 먹으라고 계속 유지시키면 오오오 그런가 보다 맞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게 더울 때 먹을 수 있는 디저트인 거야 시원하게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하는 집 같은 느낌 우리 예쁜 걸 먹을 수 있는 나 난 차옥고 해부터 난 차옥고 해부터 난 차옥고 해를 좋아하니까 와 크다 와 여기 디저트 맛있다 나 여기 지금까지 먹을 디저트 중에 탑이야 와 태롭다 차옥고 해를 우유로 먹을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우유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몽골어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천하지만 못 드시는 분들은 뭐지? 이 동편 진짜 맛있다 여기 그냥 냉면 드시고 있는데 지금? 이거 충전인데 조합이? 구유 냄새 덜 나 구유 냄새 덜 나 다들 왜 글쎄? 너무 달다 이게? 난 딱 좋은데 난 덜는데 너무 달다 나는 딱 이 정도 당도가 좋아 근데 여기 차옥고에는 좀 더 부드러운 차옥고예요 약해 그 쿵푸는 쿵푸 아 그치 그치 난 쿵푸 차옥고 하여 나도 나도 쿵푸 차옥고 좋아하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분들한테는 차옥고 하여 보다는 이거 내가 먹는 거 아 진짜 잘 맞는다 백목 음식 먹고 와 오늘 백목수거 대성공이다 맛있어 기훈이 연습을 참 잘해봤습니다 여러분 기훈이한테 박기 우리 하라위 아낀다 오빠가 아낀다 요즘에 하라위가 고개 꽂혔어 DJ 날라래 언니 언니 저 싫어하시죠? 눈 세모났겠다 네모났겠다 아 맞아 호미빈 첫눈 올라와 호미빈 첫눈 올라와 호미빈 첫눈 올라와 호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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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얼음도 만드는 작업이 좀 다른 거 같아 응 야 넌 밭이 생겼는데? 얼음이 녹았어 제조림표야? 나 옛날에 부알로에 만들어본 적 있거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부알로에가 뜨거운 단실이야 뜨겁게 먹어 호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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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엄청 뜨거웠거든 지금은 이제 시원해 호미빈 호미빈 진짜 맛있다 이런 집을 또 어떻게 알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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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동생 피동생이라 하자 피동생 너는 이름이 걔인 줄 알아 진짜로 근데 옛날에 진짜 태국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니까 어? 돌잖아 이거 어디 대화하는건데? 근데 여기 QR코드가 있거든? 한국도 QR코드로 하지 않아? 이 싱싱이? 몰라 나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돌아갔어 나 그 드라마로 봤어 나도 우리 이쪽으로 나가면 어디 나온 줄 알아? 역시 우리 씨암의 아이들! 이쪽 쭉 가면 저기 MBK 나와! 여기 MBK 호문이야! 아 그래?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퇴근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사우디 카봉! 제 2탄! 파트 2! 이제 못 먹어요! 이리 와! 아까 그 뉴헨크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 하나씩 뽑아보자! 나는 저거였어! 내 마음에 내가 딱 그랬잖아! 탕수육! 한국 탕수육은 고기가 두껍잖아! 되게 식감이 있어가지고 턱이 좀 아픈데 이 식감은 너무 신세계야! 너무 부드럽고! 근데 소스가 탕수육 소스네? 근데 거기 또 사천이야! 맞아요! 사천! 그래서 야채가 또 너무 신선해가지고 난 1등이야! 나는 픽파오! 그 새우! 새우랑 모닝글로리 조합! 그 맛을 잊지 못하겠어! 진짜! 나도 새우! 새우! 그 마초킹 맛! 근데 그거를 듣고 먹으니까 진짜 와! 한국에서 치킨 먹는 건 줄 알았어! 진짜로! 진짜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거 보시고! 만약에 가서 저희가 시킨 거 외에 다른 거 시켰을 때 맛있는 게 있다면! 저희 또 스토리를 태그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배달도 된다고 하죠? 로디 누드랑 라인 맵! 그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네! 배가 불러요! 너무 배 불러가지고 잠이 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도 아주 많이 먹고 즐겁고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모두들 안녕! 오늘 영상에서 찾을까? 차 잡는 법! 나무가 다 가려서! 요! 요! 오 살기 힘들어! 아..아이가 났어! 자기 뒤에! 바이바이! 네? 야 아니요 아니요! 지하곤! 신호를 쫓아! 서! 서!